It is irreputable. 반박할 수 없다는 뜻이야. 반박할 수 없는 이런 얘기죠. Feature,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상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지고어로 보시면 좋겠네요. 가지고어고 That 있죠? That. 쭉 That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로 보면 되겠어요. 진짜 주어. That은 접속사로 보시면 되겠네요. 뭐뭐라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우리 세상의 특징이다. 괄호라는 것은, 괄호만 보겠습니다. Everything, each and every one of us does. Does은 하다라는 동사죠? 자, 우리들 각각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영향을 준다. 네, 그죠? 다른 누군가에게 모든 곳에서 아, 잠깐만 여기까지 가르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 거야.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share, 공유하니까 뭐를? 똑같은 공개를 공유하기 때문이지. 이것은 반복할 수 없는 특징이다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 자, little things. 작은 것들입니다. 뭐와 같은 거? Recycling 하는 거. Installing. Reusing 하는 거. Recycle 하는 거. 재활용하는 건데. 설치하는 것. 또 뭘까? 재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은 모두다. 이런 얘기죠. 잘 보세요. junk mail 되겠습니다. junk mail이에요 그냥. junk mail. 재활용하는 것. 설치하는 것. 에너지 효율적인. 효율성이 있는 거니까 효율이 높은 거야. 전구.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 설치하는 것. grocery. 식료품. 가방. 재사용하는 이런. 것과 같은. 작은 것들이. 있는데. 작은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make a difference. 만드는구나. 뭐를 만들까?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비록 머물지라도. 이렇게. 걔네들이. 어. seemingly. 겉보기에는. small one.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얘기죠. 데이는 바로. 이. 작은 것들이. 겉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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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누구누구와. 함께. 더블 또는 누구누구와 더불어. 작은 변화들과 더불어서. 자. making 동명사죠. 만드는 것. 이렇게 하는 거죠.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것은. is going to. 그죠? be going to. 뭐. 할 것이다. 요구를 할 것이다. 아. 무엇을 요구하냐면. huge. 거대한 거죠. 거대한. idea. 생각과 거대한 행동을 요구할 거야. 자. 우리는. 생각할. big.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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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해야만 하니까. must 구나. 잠깐만. 우리는 해야만 하니까. 음. 무엇을. take big steps. 자. take big steps는. 비기니가 큰거죠. 큰. 조. 지. 를. 하다.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큰 조치를 하고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as. 몸으로서. 사회니까. 어. 하나의죠. 하나. 하나의 사회로서. 커다란 조치를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을 좀 크게 해야만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가겠습니다. as. rick. 누구야. rick이란 사람이죠. rick이란 사람이. prit. prit. prit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말하다. 하는 얘기죠. 말하듯이. 뭐라고 말했어? 우리는. do more.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with죠. with의 뭐뭐로. 사용하여. 이런 뜻이죠. less가 있죠. less는 더. 적은 것이 되겠어요. 더 적은 것을 사용해서. 우리 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제공을 해야만 해야 돼. 뭐를 제공한가. 제공하냐. 더 많은 식량. 제공해야 돼. 물. 더 많은 물.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죠. 사용하여. 뭘 사용할까. 우리가. not just. 단지. 더 적은. 에너지를. 지구에 있는 자원이죠. 자원 중에는. 다원 중에서. 더 적은. 것을. 사용해서. 그죠. 자. 알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 not a but b. 더 적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화석. 연료를. 에너.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우리는. 자. break. free. of. 뭐. 뭐. 에서. 벗어나는 거야.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탄소. 족쇄. 체크. 족쇄. 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거죠. 이. 이. carbon. 이게 바로. 화석기네. 화석연료랑 관련되는 거란 말이야. I'm sure that. 접속사 that. 이라는 것은. 확신한다. 이런 얘기죠. 자. if.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이게 이제. 목적으로 되겠어요. 아. 여기까지. 이게. 여기서부터까지가. 나는. 요. 괄호라는 걸로 확신해. 자. 접속사 두 번 나오고 있어요. 접속사 두 번 나오면. 뒤에 거 먼저 해석하고. 앞에 거를. 나중에 해석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를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해한다면. 에너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It's. 이렇게. 에너지가 되겠어. 에너지의. 생산이.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주다. 대기의. 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죠. 음. 자. 목적어 두 개네. 이해하는 거야. 에너지를 이해하고. 하우를 이해하면. 목적어 1. 목적어 2. 에너지와. 하우 이하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do. we can do. all that. 자.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음. 할 수가 있다. 라고. 나는. 확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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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